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린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3학년도 9월 학력평가 고1 해설강의 후반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6번부터 가볼게요.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 공부할 때, 원과 특정한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녀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최단 거리와 가장 긴 최장거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심플한 편이고요. 사실은 두 원을 돌아다니는 P라는 점과 Q라는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원과 점 사이의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좀 확장해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그렇고, 그리고 더 확장해서 원과 원 사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원은 무조건 해결이 어디다? 중심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심과 특정한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제외해야 최소값이 나오는 것이고,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야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것이고, 두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 PQ에 대해서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서로의 반지름을 제외를 하면 최대, 반지름을 더하면 최소, 아까 거 최소, 위에 거 최대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에 대한 문제고요. 얘가 무슨 6월, 9월 이런 학력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소스다라기보다는, 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원, C1은 8,2고 반지름이 2네요. 얘는 8,2고요. 반지름이 2입니다. 그리고 C2는 3,-4고요. 얘는 3,-4고요. 반지름이 2인 원에 대해서, Y는 X가 있고, A는 C1 위에 있고, B는 C2 위에 있고, 점 P는 X축 위에 있고, 점 Q는 Y는 X 위에 있을 때, 지금 원래 두 단계까지만 만들어지는데 세 단계죠.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가장 짧은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을, AP 이 길이, 그 다음에 PQ 이 길이, 그 다음에 QB 이 길이를 가장 짧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PQ와 그 다음에 QB의 거리, 우리가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두 선분의 거리의 길이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대칭이동을 했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A,B가 있고, 여기 위에 C,D가 있는데, X축 위엔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두 길이의 합의 추속값은 항상 얘를 대칭시키셔서, 얘를 C,-D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대칭을 시키면, 이 길이와 이 길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점과 이 점을 한 줄로 그었을 때 가장 짧은 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3,-4라는 점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셔서, 여기에, 마이너스 4,3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4,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튕기지 않고, 한 줄로 쭉 가면은 무언가가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X축에 대해서도 이렇게 튕겼거든요. 정확히 이 그림이죠. 한 번 더, 이 8,2라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셔서, 8,-2라고 만드신 다음에, 원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A라는 점이 대칭이동이 돼서, A다시라는 점이 나왔을 것이고, 저기 위에 B라는 점이 대칭이동이 돼서, B다시라는 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에 A다시와 B다시의 거리를 쫙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원은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따져보거라, 라는 거죠. 이렇게 그었을 때, X축 위에 점 P가 있다고 했었고, Y축 위에, Y는 X 위에 점 Q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점 P, 얘가 점 Q,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이너스 4,3이랑,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2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겁니다. 루트에, 8 빼기 마이너스 3이면 12예요. 12의 제곱이 144이고요. 3하고 마이너스 1을 빼면 5예요. 25니까, 이건 169가 나왔죠? 그럼 13이 됐단 소리야. 13은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고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이 점과 이 점이기 때문에 반지름 두 개를 제외해야, 가장 짧은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3에서 반지름 두 개를 빼주면, 정답이 9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확인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지 쉬운지 우리가 풀이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준킬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문제 보통 15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6번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되죠? 다음.